오늘은 칼라드래그 볼텐데 상대방 대각선 칼라 잡고 옆으로 빠지면서 다리 차면서 상대방 앞으로 끌어당기구요 백을 잡으면 됩니다 상대 대각선 칼라 잡고 옆으로 빠지면서 다리 차면서 상대방 끌어당기구요 앞으로 꼴려면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스탠딩 상에서도 쓸 수 있는데 보시면은 상대 소매하고 칼라 잡고 옆으로 빠지면서 상대방 끌어당기면서 다리 걸어주구요 상대방 다리 하나 잡고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싱글 랙 택다운으로 전환이 되구요 다시 보시면 소매 잡고 칼라 잡고 옆으로 빠지면서 상대방 끌어당겨주구요 다리 걸어주고 상대방 다리 잡고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액술이구요 시합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